하왈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플레이스타즈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혼스트롬프 시리즈님과 아 그리고 라투 아트님의 영상 오랜만에 또 준비했어요 여러분들도 채널도 놀러가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꿀잼 영상 출발합니다! 뿜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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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안 열리는 거야? 아 좋아요 버튼 빨리 눌러주세요 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헬로우 짜잔 엘프리모 그리고 로사의 듀오에 관련된 영상이군요 나 이 말 뭐하러 자 출발합니다 뚜둥 최강의 주먹 듀오 로사 앤드 엘프리모 포스가 엄청난데요? 듀오 쇼다운 갑시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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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최강의 듀오야 어 뭐야 여기도 커플 있었어? 오케이 일단 도망치고 뽐뽐뽐뽐뽐뽕 아아 이걸 잡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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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크 떨어졌어 설마 설마 아하하 또 떨어졌어 설마 아아아아 망했어요 아하 참 몇 볼까 맥스 아 자 오케이 니가 그러고는 사람이냐고 랜트럭포들 싹 다 날라갔네 진짜 아아 인생 망했어요 니가 지금 물 쳐주냐 딱딱딱딱 어? 어? 아 열 받는다 더 많이 좋아요 그렇다면 이 엘프리모님의 화력상 들어갑니다 지오는 망했지만 이 엘프리모님의 진가단 지금 이 순간부터야 잡고 오 오 오 오 오 엘프리모 이거 누가 이깁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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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거 여기에 여기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최상의 경험이 있습니다 과연 그의 선택은? 야 이걸 같이 뛰었네? 오 예측궁 지렸다 짠! 전시나 vs 전세이나 동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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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면 춤을 춥시다 노래를 부른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이거 에브리믄 불리하지 않아? 너무 아까워 드렸고 어 뭐야 이겼네? 뭔데? 이렇게 말이 됐냐? 오 마이거시 눈치가 조금 끓이네 악! 악! 아 더이상 봐줄 수 없어 이번에는 이 로사님의 활약상 들어간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죽여갑니다 오 잠깐만 압도적인 파워로 파이밍트! 컷! 일루와! 사거리가 짧아 슬픈 로사 오! 또 또 또 또 또! 커플 배틀! 커플 배틀! 또 죽었어! 오 마이 갓! 아이고! 잘 먹고 갑니다! 와 이거 핵주먹일텐데? 지나갑니다! 오! 뭐야 뭐야 뭐야! 어디 날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단단단단! 아직 끝났지 않았어! 거의 뭐.. 영혼의 파트너에요! 하루 종일 싸웁니다! 이번엔 또 똑같은 패스 또 죽었어. 역시 로사보다 나이프린 뭐죠? 여러분들. 하하하하. 오예 나왔지? 이게 실력이야. 하하하하. 헬로 헬로 헬로. 아. 다아링. 아. 아. 아하하하. 너무 아파. 아하하하. 자. 다음은 브라투아트님의 영상 넘어갑시다. 피라미드가 보이고요. 어. 지금 사막 한가운데 있는 모양인데요. 도정머티스군요. 그리고 수호자 리코까지. 음. 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게일도 있고요. 이 3명이 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리 와. 일루 와. 이거 느낌이 도정머티스님이 지배한다. 하하. 오. 내 말이야.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안 돼. 힘 빠져. 자. 어. 뭐야. 맥스나타 뭔데 이거. 어. 오. 오. 네마트. 자. 나타 인마. 달려. 자. 피라미드를 향해 돌격. 오늘은 떼보자가 된다. 파이팅. 어색. 다 달리라고 달리라고. 어. 어. 달려라. 시작! 버리고 가라곤 안 했는데.. 진짜 이거 뭐 하도 쓸모 있는 것들이었구만 야!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왜 왜 왜 나한테 그러냐? 미안하다 미안하다 모르겠고 일단은 앞으로 가보자 야! 어 뭐야? 누군가에게 연락을 했다? 스파이가 있었군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스파이가 진에게 연락을 했군요? 에이! 저기요 선생님! 당신을 지금 속도 위반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지금 바로 경찰서으로 가시죠! 아주 그냥 개판이구만 개판이야 자! 그렇게 밤이 되었고 피라미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다 뜨뜻뜻뜻 잠깐만! 상황을 보자 하하 하하 와.. 문지기 샌디는 하루종일 그냥 잠만 자고 있죠 이건 에반데? 살려줘! 이곳은 우리가 접수한다! 멍청한 놈들 멍청한 놈들 여기까지 귀여워 오다니 너 거기서 딱 기다려 어? 너 잡으려고 멀리서 왔다고 하하하하 이 진님의 힘을 보여주네 네 드립이었구요 역시 왕은 당신인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자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어허 뭔가 불어라고 굉장히 안 어울린듯한 느낌의 배경인데요 이 파란색 꼬맹이는 누구죠? 맞습니다 어린 꼬맹이의 정체는 바로 여러분 레온의 어린 시절입니다 와 이거 레온 얼굴 최초곡이 아니냐 오늘은 이 레온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아 카멜레온 너 좀 거옵다 하하 짰짰짰짰짰 하하 그렇지만 아무 반응 없는 카멜레온 마이짱 아 거여워 내꺼 하자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임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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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이 불타고 있다 누군가에게 습격을 받은 것 같아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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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하 Read 아.. 하하하하하 너? 아무튼 그러지마 하하하하 잠깐만 하.. 어떡해요 프렉트하게 들켰습니다! 절제절명의 위기! 그래도 주인을 지키기 위해 먼저 나서는 카메라로 어.. 안 돼! 레오나! 하하하하 뭘 울고 그래 답은 바로 너야 참을 수 없다 간다! 레온 각 성 파벨레온과 일체화해서 레온으로 진 화 와 용서할 수 없어 챕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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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챕 하하 오늘 느낌 좋은데? 어? 저 또 뭔소리야 니.. 니타? 니타야! 어딨어! 다음 시간에 계속